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구매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산업용제습기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대우산업용제습기입니다. 올해 4월 출시 신제품으로 소형공장이나 사무실용으로 좋고 바퀴 있어서 이동 편리하며 디자인 깔끔합니다. 4위는 큐올의 대용량제습기입니다. 가성비 우수한 산업용제습기로 가격대비 일제습량 높은 편이고 스마트폰으로 제어 가능한 제품입니다. 3위는 캐로스 스마트 산업용제습기입니다. 설치 포함 제품으로 70에서 100평 사이 공간에 좋으며 작동법 간단하고 전국 AES 잘 되어 있습니다. 2위는 신일 산업용제습기입니다. 150평 이상 대형창고용으로 좋은 제품으로 제습능력 매우 강력하고 작동법 간단하며 타이머 설정 가능합니다. 1위는 템피아 산업용제습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쓰기 좋은 산업용제습기로 기본에 충실했고 작동법 간단하며 신일 제품으로 AES 잘 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